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 입니다 오늘도 음악 기초 이론 강좌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코드의 인버전 형태 자 그리고 다이어토닉 코드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자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들이 자 음의 피치를 나타내는 것들이라면 자 이번에는 음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노트 드리에이션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걸 오는 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는 표는 그 한마디를 꽉 채워서 노트가 지속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자 그리고 자 이 오는 표는 두개로 갈라질 수가 있는데 바로 2분음표 두개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분음표는 다시 4분음표로 자 그리고 4분음표는 자 그리고 8분음표로 자 8분음표는 다시 16분음표로 자 그 다음에 16분음표는 다시 32분음표로 또 갈라질 수 64분음표로 자 이런 식으로 음의 길이가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노트들이 리듬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다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 저는 국민학교 시절인데요 자 그때 다 배웠던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께서 바쁜 업무에 이제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다 이제 기억 속에서 많이 잊혀진 상태가 될 텐데요 자 보시고서는 이제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은 아마 아하 하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컴퓨터 음악에서 쓰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께서 자 여기에다가 노트를 하나 꽉 차게 기입을 하시면 그게 바로 온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피아노 롤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있는 큰 숫자들이 바로 한마디, 두마디, 세마디, 네마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게 되면 4분의 4박자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마디가 4분음표 4칸의 길이로 돼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? 자 그러면 만약에 4분의 2라면 4분음표 2개의 길이로 설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한번 노트를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노트를 보게 되면 자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5름표가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 5름표를 우리는 피아노 롤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마디가 꽉 채워진 게 바로 5름표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? 자 좋아요 그러면 자 2분음표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자 이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 그죠? 이 큰 구액으로 봤을 때 자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 중에 두 칸이 설정이 되는 게 바로 자 이렇게 2분음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? 자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자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 큰 구액으로 네 칸을 우리가 채웠죠? 자 이게 바로 4분음표 4개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? 자 그리고 8분음표 다시 해볼까요? 이렇게 자 8분음표로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잠깐 반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8분음표가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 그죠? 자 그 말은 뭐냐면 요거 두 개가 지금 4분음표 또 4분음표, 4분음표, 4분음표 4분음표, 요 4개를 합쳐서 2분음표가 되는 거겠죠 자 이해가 되셨죠? 자 이런 식으로 노트의 길이를 여러분께서 산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께서 레스트라고 하는 쉼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를 5음표, 2분음표, 4분음표, 8분음표, 16분음표, 32분음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레스트 자 즉 쉼표라는 거는 얘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2분음표는 요런 식으로 4분음표는 요런 식으로 8분음표는 요런 식으로 16분음표, 32분음표의 쉼표가 되는 거죠 자 여기를 잠깐 보시게 되면 4분음표가 그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큰 구액으로 한 칸을 쉬고 자 그 다음에 두 칸 그려져 있으니까 뭐겠어요? 4분음표에 4분음표 쉬고 2분음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컴퓨터 음악을 할 때는 악보를 이렇게 피아노롤 상태에서의 막대기로 바꿔서 환산할 수 있어야겠어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죠? 자 4분음표 나오고 4분 쉼표가 나온 다음에 2분음표가 나오네요 자 이게 바로 온 쉼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좋아요 이번에는 자 2분음표가 나오고 자 2분음표를 한번 쉬어볼게요 자 미디에서 2분음표를 쉰다는 것은 그냥 비워두시면 되는 거겠죠 자 볼까요?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자 온 쉼표는 위로 이렇게 달려 있고요 2분 쉼표는 이런 식으로 밑에 달려있게 되겠어요 아시겠죠? 자 이번에는 4분음표와 8분 쉼표 그 다음에 8분음표와 4분 쉼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미디 노트로 환산을 한다면 보시다시피 4분음표가 두 개 있고요 8분 쉼표니까 두 칸을 뛴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분음표 자 그 다음에 4분 쉼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큰 숫자 그죠? 자 이런 것들은 마디를 표현을 하는 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이거를 그리드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조그마한 서브디비전이 바로 16분음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배웠던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6분음표 4개는 4분음표로 우리가 환산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?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조그마한 칸들이 16분음표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16분음표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에 줄이 한 줄과 있으면 8분음표들이 묶여 있는 거고요 줄이 두 줄과 있으면 16분음표가 묶여 있는 거가 되겠어요 세 줄과 있으면 32분음표 자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하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를 잠깐 쳐다보시게 되면요 자 라인이 16칸의 그리드 라인으로 우리가 펼쳐져 있을 때 자 로직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커스텀 메뉴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 보이시면 16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를 보시면 돼요 자 요게 16그리드 라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 이 조그마한 칸들이 바로 16분음표를 말하는 거고 자 이게 이렇게 길어나게 되면은 8분음표가 되겠고 자 이번에는 4분음표 2분음표 5음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여러분께서는 노트의 길이와 쉼표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점음표와 트리플렛 리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